지난 목요일 경북, 경주에서 난 지진을 포함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99차례나 일어났습니다.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도 식상한데, 전국 건물의 내진율은 아직도 16%에 불과합니다.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집안 곳곳이 부서지고 갈라졌습니다. 4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는 7년 전 경주 지진 때 무너질 뻔했습니다. 망가진 곳을 수리하고 덧댔을 뿐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뼈대를 보강하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30일 새벽,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이 마을 대부분이 내진 설계 안 된 오래된 집들입니다. 경북 전체로 살펴도 내진 설계가 된 건 11.7%에 그칩니다. 우리나라 지진 4분의 1이 발생하는 위험 지역인데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. 전국 내진율도 16% 수준입니다. 조금만 세게 흔들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에 진도 4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바닥이 마구 흔들리고 벽에 있는 액자와 물건들이 떨어집니다. 2017년 2월 이후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땐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. 문제는 그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강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. 무방비죠, 지금 현재로서는. 만약에 지진이 올 경우에는 그냥 무너지거든요.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런 건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. 지금은 보강에 드는 비용 20%를 정부가 보태주는데 지원을 늘려서라도 내진율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